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전체 말씀을 이렇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서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사흘이라 베단이는 예루살렘에서 각각이가 한 오리쯤 됨에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은 이번 주간은 부활 주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인 기념비에 응답이 있지만 우리는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면 우리는 매일의 부활이고 창조의 역사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내 안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주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분의 세 가지 말씀이 공간보금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 부분이 요한보금에 나온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지금 이 사건이고 또 하나는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나인성에서 한 가부의 아들을 살리는 이 세 가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은 세 가지인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죽은 지 사흘이 넘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신과 부활을 예표하는 또 중요한 응답이 이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나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소대지의 제목은 문제 속의 불신앙입니다 문제 속의 불신앙 이 불신앙은 결국은 죽은 믿음이죠 죽은 믿음 성경에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믿지 않고 제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언제나 영적인 부분은 선명하죠 문제 속에 우리가 삶에서는 불신앙의 부분이지만 영적인 것은 죽은 거죠 선악과 사건이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죽지 않았거든요 영적으로 죽었지 육신적으로는 선악과를 따먹어도 안 죽었어요 우리 영적인 것은 말씀을 놓치면 우리는 바로 죄와 사망의 이 속에 들어가죠 말씀을 딱 잡는 순간에 우리는 말씀이 검이기 때문에 흑안과 공허와 혼돈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우리 상세기 3장의 문제를 말씀으로 끊는 거고 그래서 이 말씀은 힘입니다 힘 오늘 이 본문에 1절부터 이렇게 제가 읽으려 했는데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17절부터 이렇게 읽었는데요 3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나서로가 죽기 직전에 이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한테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를 살려달라고 이 인편을 보내게 되거든요 3절에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미라 하시더라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이미 그 현장에서 선포했어요 죽을 병이 아니라고 이건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난 병인데 우리 인간의 시간표는 죽을 시간표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영광의 시간표라는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은 끝날 시간표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부활이라는 우리 기독교의 생명의 부분에 마지막 카드가 딱 있었던 거죠 여기에 예수님에 대한 원망의 소리입니다 나서로가 죽은 지 이미 사흘이라 이 지방의 날씨는 사흘이 되면 이미 부패가 시작됩니다 거기에 마르다가 3절에 20절에 보게 되면 19절에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오라비의 일로 조문하려고 많은 사람이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에 마르다가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뛰어나가는 거예요 이 마르다는 그런데 바로 밑에 저래 바로 밑에 뭐냐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아마 기분이 나쁘다 이거예요 안 가버려요 예수님이 예수님과 이미 오래된 사랑을 받은 자이고 또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을 보냈는데 내가 임편을 보낸 데도 듣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자기 오라비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나타난 이 부분이요 기분 나쁜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청정한 자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기뻐하고 마르다는 음식 하느라고 바빴지만 마리아는 언제나 그 말씀 듣는 데 있었던 자예요 그런데요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내 기도가 응답 안 되면 기분 나빠부러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집에 앉았더라 이게 틀렸다 맞다가 아니라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에요 우리는 로봇이 아닙니다 우리는 슬프며 울고 기쁘며 웃고 나를 열받게 하며 화를 내고 그게 우리의 하나님 우리에게 준 감성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이 부분은 희노애락의 부분이 아닙니다 아기 오라비가 돌아가신 부분은 죽은 부분은 슬픈 거죠 거기에 애통함에 대한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부분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방에서 안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관계는 친분의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마리아와 마르다의 관계는 잘 아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는 생명관계입니다 생명관계지 내가 좀 잘 알고 내가 좀 친하고 목사님과 주의 종과의 나의 관계는 생명관계고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 관계지 나하고 친하고 안 친하고 아닙니다 인간관계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일찍 올 수도 있었는데 안 왔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말씀했어요 죽을 병이 아니라고 우리는 말씀을 많이 안다고 내가 강단 말씀을 열 번 들었다고 은혜는 받죠 이 예수님이 마르다 집에 자주 들렸어요 피곤하고 힘들면 이 집에 들렸습니다 내가 은혜를 많이 받고 안다고 해서 내가 현장에 문제와 사건이 터졌을 때는 이 말씀이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 관계 말씀과 내 관계가 생명관계가 되어야 내 오라비가 죽든 내 언니가 죽든 내가 죽음의 직전에 있든 이거는 생명관계를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집중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보통 이게 새벽 기도는 우리 오늘도 새벽 기도잖아요 그런데 다음 주에 하는 우리 새벽 기도는 1년의 기도입니다 1년의 새벽 기도의 베이스죠 그 속에 매일의 새벽 기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작년에는 승부사의 승부사 본당 건축이 끝나고 우리가 여기에 입당했어요 입당해서 커브넛 돌 언약의 홀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본당 건축 때 선포된 말씀의 설계도로 하나님이 성취하실 건데 개개인에게는 응답으로 역사합니다 그 말씀의 설계도를 우리 각자에게 이제는 현장의 승부사로 들어가라 지금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현장의 승부사에서 아웃된 거예요 내 오라비가 죽은 부분에 예수님 얼굴도 안 보고 큰언니는 뛰어와서 죽게 해서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건데 원망과 불신함과 입으로 내뱉고 아예 마르다는 나오지도 않고 우리는 본당 건축 이후부터 우리의 모든 기도는 현장의 승부사입니다 내 안에 어떠한 골리아 같은 내 안에 골리아 현장의 골리아이 있어도 믿음의 승부사로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지 원래 그 전쟁은 40일을 넘게 대치하고 있었는데 용사들이 많았어요 한 명도 골리아 앞에 나가지 않았거든요 다윗이 나갔지 우린 현장에 직면하고 숨지 말고 이렇게 얍실하게 나와서 원망하지 말고 삐져서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이런 게 아니라 현장의 승부사 나가라는 거예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칼과 창과 단창으로 가지 않고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님 앞에 원망의 소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마르다의 믿음 마리아의 믿음이 오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시험에 다 아웃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고백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생명의 주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냈죠 예수님이 오면 우리 오라비가 살 수 있을 거라는 생명의 주라는 걸 믿었어요 그런데 뭘 놓쳤냐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부활의 주를 놓친 거죠 죽은 자를 다시 살릴 거라고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물어보죠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왜 본제가 없냐고 이삭은 본제의 비밀을 앓은 거예요 헌신도 있고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는데 그리스도만 없는 거예요 제물 대신 그리스도 생명이 없다는 거죠 생명 새벽 기도에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나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지 친분의 관계가 아닙니다 내 믿음의 고백이 색깔이 어떠한지 오라비가 죽든 제사이 다 파산되든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잡는 거죠 오라비가 죽은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잡는 거예요 오라비가 살아나면 그리스도고 오라비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교통사고에서 살아나면 그리스도이고 교통사고에서 죽으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럼 저는 그리스도가 제가 교통사고가 났었잖아요 그럼 저는 살아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응답을 받은 건가요? 제가 천국 갔다면 그리스도가 아니었나요? 그런 것이 않습니다 문제 속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불신앙을 보면서 나의 믿음이 죽었는지 죽은 믿음인지 정말 내 믿음이 부활의 믿음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사건 앞에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는 끝까지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역사하는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러죠 아들아 여하께서 자기를 위해 준비해놨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주의 그 종들에게 뭐하냐 우리가 번제를 드리고 다시 돌아오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다시 돌아오겠다는 부분에는 거기에 원어에는 두 명이 다시 온다는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이삭을 죽여도 흉내낸 게 아니었어요 살릴 줄 믿고 간 거예요 이삭에게는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왜 본재의 재물이 재물이 없냐고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우리 안에 참 생명관계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돈독했어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5절에도 그렇게 써놨어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특별히 이 가정은 사랑한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처럼 특별히 사랑받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받는 가정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근원적인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친하다는 이유만으로는 그리스도가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 축복 지금 로마서가 가고 있는데 나의 믿음을 경고케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에 은혜 받고 예수님이 오신 부분에 음식을 준비하는 그 잔치집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가정이 무슨 집이죠? 초상집 오라비가 죽은 초상집인데 우리는 오라비도 안 죽었는데 영적인 초상집이 되면 안 됩니다 문제만 사건만 생기면 초상집이 되는 거예요 당신이 일찍 했더라면 당신이 뭐 했더라면 그리고 아예 기도도 안 하고 우리가 문 닫고 들어가는 것처럼 마리아는 나오지도 않아요 예배 나오지도 않고 다라빵도 안 나오고 교회도 옮기고 기간도 옮기고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우리는 자절도 될 수 있고 원망도 될 수 있고 낙심 내 안에 많은 부분의 또 다른 초상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대면하고 우리가 예배 나오는 부분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문제의 사건 속에 예수님이 이미 이 가정에 대한 것을 선포했잖아요 이미 하나님 우리는 건축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본당의 건축 응답 속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날 거라는 영원한 부활의 은혜를 우리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삶의 죽음에서 눈 하나 까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의 창세기 3장에 죽음과 분노와 어려움이 들이닥칩니다 삶의 죽음에 눈 하나 까딱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미 영적인 부활의 소식과 부활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주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이 마르다의 부활신앙 마르다도 부활신앙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빚어서 안 나왔지만 마르다는 나름대로의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오늘 뭐라고 말했냐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내가 아나이다 계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강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줄 거라는 것을 자기가 믿는데요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생명의 고백을 계속 이 마르다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그 생명의 고백 때문에 지금 이 새벽 기도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럴 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마르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산다고 분명히 현재형으로 말하는데 마지막 날 부활할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죽었다는 거죠 생명의 주는 인정하는데 부활의 줄을 우리가 놓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인정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문제와 사건이 터지면 그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의 영감과 그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이 나사로야 걸어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텐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역사를 재해아버리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 내 생각에는 죽은 건 이가 끝난 거잖아요 이 문제 끝났어 내 인생 끝났어 나는 이제 끝난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5절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무릎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마르다에게 뭐를 하냐 이것을 네가 믿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지금 네가 이 말씀을 믿느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믿나이다 지금 또 고백합니다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리 하회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조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나름대로 부활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 예수님은 지금이라는데 나는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 시간표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즉시 여기 이 자리 지금 이 문제인데 나는 이 문제는 아니고 다음에 예수님이 이 마르다에게 네가 믿느냐 그런데 마르다의 고백이 그리 하회다 하면서요 베드로의 고백을 합니다 이 마르다의 부활신앙이요 멋진 신앙이었어요 이 마르다의 신앙 속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이 믿음의 통로 속에 하는데 지금 안 믿는 것이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내가 믿는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은 안 읽었는데요 39절에 뭘 하시냐 그러면 돌을 옮겨 놓아라 그랬어요 그러면 네가 지금 믿는다고 했고 그리스도 고백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으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한대요 지금 마르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주여 죽은 지가 사흘이 지나서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분명히 아까 주께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줘 내가 믿는다고 했고 네가 지금 이것을 믿느냐 믿는다고 했어요 우리는 실컷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함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실컷 기도하고 하나님의 현장에 역사할 때 돌 안 됩니다 돌 이 돌 건드리면 안 된다고 누가 놀래냐 사단이 놀래는 거 아니야 내가 믿음에 고백한 내가 내 문제에 놀래는 거예요 이 돌 틀어내면 안 된다고 썩는 냄새가 안 나고 예수님이 이럴 시대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벌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모든 이유의 건축 본당 건축은요 건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당 건축 때 선포된 것은 구양 말씀에 성정 건축 때 선포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건물로 끝나지 않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나님 우리 개개인에게요 정말 인생의 건축 자녀의 건축 우리 사업의 건축 하나님은 현장에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우리가 이미 죽었고 내가 보게 했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죠 부활의 역사이고 나사로야 나오라 오늘 우리가 또 이 새벽에 나에게만 들려지는 나사로야 그 무덤에서 걸어 나와라 돌은 우리가 드러내야 되고요 나사로야 예수님이 크게 나사로를 향해서 부르시거든요 나를 향해서 강단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강단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은 나에게 나사로야 걸어 나와라 사모해라 사모해라 각자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우라 사우라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각자의 사항의 음성이죠 생명 없는 종교생활은 이미 이제 우리는 썩은 냄새입니다 내 안에 지금 죽어서 썩은 냄새 나는 나의 불신화 나의 예체질 나의 고집 마르다처럼 깜짝 놀라면서 내 안에 내가 만들어놓은 나의 가치관 나의 모든 기준들을 그 돌멩이들을 우리가 다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문제 속에 불신화하는 죽은 믿음이 아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예수님의 음성 속에 부활의 주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내 인생에 부활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4절에 이미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을 이로 인하여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실 거예요 우리 준 모든 문제는 나에게는 열매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사건이 될 겁니다 그래서 문제 사건 피하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직면하고 망군의 여와의 이름으로 다이처럼 나가시고 오늘 마르다처럼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응답을 주는 순간에 내가 불신앙으로 말아먹는 게 아니라 그 현장에 마리아 마르다가 다시 이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걸 목격하거든요 우리가 내 안에 죽었던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내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